오우 바짝 두고 언니 이거 뭐야? 청계야? 청계? 청계, 청계 뺏어리 부화해서 열한 마리 부화시켰어 집에서 부화시켰어? 그래 엄청 이쁘지? 오우, 너무 귀엽다 어, 언니가 오빠하고 부화시켰는데 너무 이뻐 이게 일주일 됐대? 응, 일주일 됐대 응, 그래서 프랑을 갖고 온 거야 진짜 귀엽다 응, 너무 이쁘지 청계야, 청계 얘 도망가는 거 봐 우리가 왔다고 좀 도망가나 봐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 응, 숨는 거야 얘네도, 얘네는 미국식인가 봐, 빵을 줘 빵을 줬더니 안 먹더라 그래서 엄청 먹어야 돼, 쟤네 웃겨, 태어 올라와서 이렇게 튀는 거야 진짜? 응, 벌써 바짝 바짝 태어 올라오는데 아, 신기하다 응, 응, 응 오우, 귀엽지? 오우, 너무 이뻐 내가 이거 돼가지고 얘네가 막 모여있나봐 응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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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이쁘지 않니, 얘? 얘 봐봐 그래, 얘가 좀 색다러 얘가 얼굴이 특이하게 생겼네 그래, 이쁘지? 귀엽지 않음? 응 봐봐, 봐봐 이쁘지? 야, 얼굴 좀 보여줘, 야 얼굴 좀, 응 짜자, 얼굴 좀 보여줘 짜자 예뻐, 예뻐, 예뻐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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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얼굴 좀 특이하게 생겼지? 그래? 다른 애들하고 달라 얘, 총계가 희한하네 얘, 별적인가 봐, 이뻐 응, 야 미안해, 미안해 응 또 절로 갔어 그래, 여기 왔다가 우리 왔다 그러잖아 얘, 밍크코트 입은 거 같은데? 그래 오우, 야 나 이런 색깔 좋아해 눈독코트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쁘게 오우 얘가 제일 먼저 태어나는 것 같아 얘, 얘 얘 날개 봐봐 날개는 특이하잖아 날개가 응, 날개가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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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 아까 얘가 제일 특이할 생각 여기부터 발견해 응